자 엔젤송 오늘 앞산에 석가탄신일 앞산에 왔습니다 석가탄신일 가면 안되요 석탄일 그래야되요 석탄일 그냥 휴일 걸으세요 휴일 앞산에 와서 지금 손을 씻고 있습니다 아니 예전에 왔던데 제일 처음 영상 촬영했던 곳이에요 제일 처음 영상 촬영했던데요 다시 와서 지금 다시 손을 씻고 있습니다 엔젤송 다시 촬영하는거 영어로 뭔데요 모르겠어요 지워보세요 리플레이 리플레이로 했어요 그때는 울이 많았잖아요 예 지금은 여보 이건 꽃이에요 이건 무슨 꽃이죠 엔젤송 꽃입니다 엔젤송 꽃입니다 자 그만 찍고 이제 갑시다 아니요 계속 찍어주세요 엔젤송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겁니까 애꿨어요 꽃 찍어주세요 꽃 당겨서 찍어주세요 꽃이요 그리고 물도 찍어주세요 아니 꽃을 물에 띄우는 영상 찍어주세요 이거 잡아주세요 네 찍고 있습니다 아니 꽃이 당신한테로 흘러가고 있어요 엔젤송 바보같으네요 하하하 그말하면 안되요 피레미는 못잡아요 피레미인가요 소금생이에요 물고기도 있어요 물고기 있어요 자 그만 찍돼 이제 그냥 그만 찍돼 자 그만 찍돼 자 그만 자 그만 행복하니 왜 지내세요